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샬롬교회 조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차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이 사는 곳은 역사가 오래되든 안되든 다 똑같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이나 자동차 매장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장을 보고 무시하니까 잘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느낀 것이 확실히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장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심할 때는 차별하기도 하는 게 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가 더 심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옛날보다 더 물질만능주의가 심한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사람의 행색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보가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러지 말라고 아주 자세한 예까지 들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신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읽혀지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을 화려하게 잘 꾸미고 그것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화려한 사람은 귀하게 대접하고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구보를 통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위로의 약속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선입견이나 차별이 없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왜곡된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왜곡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사람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구티비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